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베르네에서 국제 가전박람회가 열립니다.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9월 1일, IFA 2023이 개최됩니다.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라고 볼 수 있죠. 국내외 IT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신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T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FA 2023은 150개국 참가, 그리고 2천여 개 기업까지 참가해서 방문 바이어도 18만 명, 상당한 대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 청혼아이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카테고리별로 참여를 하고요. 스타트업도 한 100여 개 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열리고 기사도 그만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홈이라든지 사물인터넷, AI 관련된 강연도 진행이 됩니다. 신규술 관련된 업황, 그리고 전문가들의 강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저감이라든지 기술도 다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고갈,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도 많이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도 간접적으로 남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이번 IFA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눈 내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준의 관심 종목으로는 LG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IFA에서 빌트인 전시존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프리미엄 라인이 시그니처에 이어서 대중적인 메스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가전시장 침투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코티지도 선보입니다. LG전자의 에너지라든지 냉난방 공조 기술들 많이 선보일 것 같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전을 결합한 세컨드하우스 형태의 소형 모듈러 주택도 있을 것 같아요. GS건설과 협업해서 스마트코티지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협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화장품 사업 진출입니다. 내년부터 화장품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뷰티기기 브랜드인 프라엘 전용 화장품을 기기와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면서 신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IT 업체 중에서는 조정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하반경직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 한번 보면 최고가 대비해서 30% 정도 빠졌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가 10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0만 원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붕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현재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만 원 이하부터는 매수 적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0만 8천 원 정도 장기 입형선이 걸리는 가격까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만 4천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LG전자까지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10만 8천 원, 손절가 9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건 아닌 분들이 아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러 해외 기관에서도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로봇 연맹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매년 연평균 한 5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로봇 관련된 분야가 사회의 여러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식당마다 요즘에 가시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서빙 로봇에 대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서빙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각 스마트 공장에서 이런 로봇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류 창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송과 관련된 그런 산업군에서 이런 물류 로봇, 협업 로봇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가 확대가 되면서 로봇과 AI가 서로 협력을 접목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다양하게 로봇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산 로보틱스가 9월 중에 공모를 시작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관련돼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1등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 상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 로봇 업체들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 번 관심사항을 이끌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천주는 그중에서 V1TAC이라는 종목입니다. V1TAC은 물류 자동화 및 2차전지 장비 검사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2차전지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을 만큼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로보틱스 부분, 특히 스마트 물류를 위한 자율 이동 로봇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의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작년에 온기 전체적으로 한 58억 정도가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56억을 기록을 할 만큼 이런 로봇 관련된 매출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의 국내 자동차 공장에 AMR과 AVG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관련된 공급을 하겠다라고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렇게 완성차 업체가 물류 공급 자동화를 납품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생산 시설에 자동화 관련된 분야가 설치가 될 것이라는 것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로 인해서 물류 로봇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14,000원 기록을 한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옆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지지선을 11,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을 가지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를 딛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받는 한 11,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인 14,000원대 그리고 손절은 1만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지로 V1택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